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트집 잡아서 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국회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라는 황당한 내용도 있고 또 내용 자체가 내로남불의 극치라서 기가 막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죠.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자료 제출과 관련된 공방이라던가 중간에 김행 후보자가 퇴장을 해서 돌아오지 않은 것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김행이 주랭랑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마구잡이로 밀어붙여놓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진실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진행을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김행 후보자에게 대놓고 사퇴하라라는 이런 망언을 한 일이라던가 아무튼 양쪽 진영이 신경전을 넘어가지고 서로 모욕주기 등 문제가 많은 청문회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문회 무용론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신현영인데 신현영 다 아시죠? 지난 할로윈때 닥터카 논란을 일으켰던 그 신현영인데 이번에 그가 인사청문회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 제고로서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에는 사퇴로 간주한다라고 적어놓았으며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은 처벌하도록 적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은 처벌하겠다 이거를 과연 민주당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또 제출 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출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국회의원이 제출을 요구하면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짜로 많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놓고 그때는 문제를 삼지도 않고 법안 발의는 꿈도 안 꿔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국으로서 조국은 역대급으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고 당시에 조국 측에서는 딸의 장학금 특혜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또 딸의 휴학과 관련된 병원 진단서를 요구할 때도 병원의 진단서 대신 딸의 SNS 게시물을 제출하면서 당시 야당 의원들을 모욕을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역시도 세금 납부라든가 징역세법 위반, 장남의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등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고 조동호 과기부 장관 역시도 외환거래 내역이라든가 배우자 소유의 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진영 행안불 장관 후보자 역시도 상가 월세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학교생활 기록부라든가 병원 진료 기록 등 검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를 도대체 왜 요구하냐 요구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박범기 역시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자료 대부분을 제출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었고 특히나 박범기 자녀의 군복무 기록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내역 증빙 자료, 가족의 국민연금 납부, 수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박범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야당 의원일 때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법을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막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자신이 청문 대상이 되니까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아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추미애 역시도 마찬가지로써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자료 제출하지 않고 거부했으며 특히나 공짜 이용 의혹을 받았던 광진구 피트니스 센터 회원 가입 이력 및 회비 납부 내역, 도서 출판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모두 다 거부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배석하는 기관에 자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 추미애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실드를 쳤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역시도 아들의 병역 면제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역시도 청문회 때 자료 미제출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는 아니었지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다른통은 자료 제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 불문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료 제출을 거부로 법을 만들어서 조직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로남불의 극치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가 되면 본인들에게 분명히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현영이 발의한 법안에서 가장 골 때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윽박을 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 청문위원들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주면 이를 제재해야 된다면서 청문회법에다가 국회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정신나간 소리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를 모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조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어떻게 보면 갑질에 극치를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들은 마음대로 설치고 상대방은 모욕은 줘도 되지만 후보자에게는 무조건 공손한 태도라든가 답변을 들어야겠다라는 심보인데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 후보자라든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굽신거리고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눌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처럼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이라든가 후보자들의 답변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신현영이 국회 모욕죄에 문에 잇단 조항을 넣어가지고 국회의원의 갑질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정신나간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현영이 발의할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현영 본인은 지난 할로윈 참사 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카를 택시처럼 불러타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현재 본인하고 관련된 닥터카 갑질이라든가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의혹이 해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되돌아 봐야지 무슨 국회 모욕죄네 뭐네 이런 지읍 같은 법안이나 만들고 있는 것인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숨을 쉬고 있으며 한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다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면서 진짜로 쓰레기 같은 국회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모욕죽이 청문회를 이어갈 경우에는 인재를 찾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새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행 후보자를 임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런 식의 청문회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